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녹아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팀 제키를 터치합니다 남은 시간 35초 상대팀 브로러 한 명 남은 상황입니다 녹아웃 승리 첫 번째 라운드는 블루팀 승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팀 제시 터치됐고 제키도 터치됩니다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